한 번 더 기다려 달리자 바람이 저 위치 되어 피어는 군말 다가 스테이지 메이트 없었나 이거예요. 울지마. 울지마. 어, 그러니까 갑자기요. 꺼버려, 노래 안 해. 아동도 소문내지 마요. 소문내줘요. 소문내줘요. 울어요. 여러분들 울어요. 엉엉. 우리 티 잠깐 나와주세요. 여러분 뭔가 갑자기 저희 가오나를 쓸자 하는 생각이 나거든요. 저 사업할게요. 물 쏙 들어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부끄러워요. 저 우는 사람 아니에요. 물고. 저 물고랑 소리 하면서 처음 듣거든요. 저요? 물고인데? 여러분들 사이에서 전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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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노래 가사를 쓸 때가 생각이 나기도 했고 사실 우리가 본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래 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단순히 단순히 해봐도 안 돼. 아우. 아우. 눈물야. 책 먹게. 진짜 너가.. 왠지 왜 그래. 눈이 쏙 들어갔거든요. 눈물이 지 말라고 continued. 아 그러니까 뭔가 뭔가 영어의 인생을 가고 있잖아요. 네? 아, 오래 본 눈데도 계시고 이제 단순히.. 근데 눈이 안 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뭔가 아티스트와 팬 사이가 아닌 뭔가 이제 정말 제 인생에.. 제 인생이 굉장히 스며들어가지고.. 제 인생에 본반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만나러 와주시고.. 저 되게 귀여운 걸음이잖아요. 너무 감사한다는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눈물이 나와서 그래.. 빨리 올라오고 저만 감동이에요? 언니가 열면 놀릴 거예요. 그거 알아요? 혹시 울고는 갑자기 민망함이 바뀌는.. 되게 민망하거든요, 지금. 풍물이 아니고, 풍물이 앞으로 따라와서.. 여기에 흘리는 거니까 더워야 하지 마세요. 분명한데 진짜 콧물 같아요. 응? 분명한데 진짜 콧물 같아요. 아니, 근데 콧물도 조금 있죠. 만약에.. 저 뭐.. 아, 네. 포토파이. 아, 그럴까요? 그만 울고. 아무튼 네.. 예. 알야. 알. 알. 감사합니다.